안녕하세요. 쨔쨔의 오락실입니다. 지금부터 선물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추첨해보았고요. 추첨 과정 영상으로 담았으니 함께 보시죠. 고스트 컬렉션 6번은 박혜민님과 SJP님이 응모해주셨고요. 두 분의 이름을 적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는 박혜민님 축하드립니다. 신비아파트 보드게임은 하루종일님, 이영희님, 신비덩얼님이 응모해주셨고요. 총 두 분께 드립니다. 시작! 아 꽝이 나왔어요.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보드게임은 하루종일님과 신비덩얼님 축하드립니다. 현우의 고스트탐지기는 총 3분이 응모해주셨고요. 주니튜브님, 곰나경님, 하지훈님 이렇게 응모해주셨어요. 룰렛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돌아가고 있고요. 과연 어떤 분이 받으실지 하지훈님인가요? 어! 주니튜브님 축하드립니다. 태웅김님, 폭탄곰돌이님, 미니스티커 379 축하드리고요. 김새님, 컬렉션 7번 축하드립니다. 당첨된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. 이메일 보내드릴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안녕!